아 오늘 부캐도 마스터 찍겠는데? 오늘 승격전까지만 할까요? 아 근데 98점이네? 좀 아깝다 저도 죽기 전에 마스터를 달 수 있을까요? 어... 뭐 사람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? 10년 뒤엔 슈퍼 파워 초 울트라 마스터가 생기니까 님브 마스터 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네요 미리 칼리스탄가? 악샤니 이기지 않을까요? 칼리스타도? 못 이기나? 아 탑 칼리스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룬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칼리스타는 안 만나봤거든요 이번에 데이터 한번 쌓겠습니다 웬만한 건 다 만나봤는데 칼리는 처음 만난 것 같네 혹시 안 맞아? 악샤니 이기는데요? 뭐지? 살짝 암무빙 할 걸 그랬나? 와 포션 3개 다 먹는 거 봐 추잡한 녀석 나도 밀고 집 가야겠다 오 위로세요 갑자기야 비나가긴 했거든요 좋아요 그건 안 되겠다 이라도 다 먹어도 돼 칼리야 오케이 탑 다이브 봐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안 받으면 죽겠는데 탑이오 뭐 안되나 이거 좋아요 밀고 움직이죠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좋아요 어디서 욕심부리려고 돌아와야지 한 칸만 더 먹자 답이오 네 잠깐만 너무 맛있겠는데 이거는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먹으러 가는 중 이건 뭐야 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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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이건 좀 아니였던 것 같은데 너무 급했네 트 탑 좀 감정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아니 너 나 1대1 보니기잖아 자 들어가자 어우 타라 가빈 어떻게 안되나 아무리 봐도 무리인가? 무리야 가위가 안보인다 그쵸? 괜히 여기서 천원 줬다가는 살짝 갑분싸 느낌이 나니까 야 한번 하자 킹화 있나? 없네요 어우 맛있다 과용 와 용 친다고? 심지어 먹었네 공이 있거든요? 와 까비 와 너무 재밌지 않나? 과용 에라 모르겠다 가버려 까비용 아 좀 아깝네 와우 사봉이요 사봉이요 그치 Send 까영 그치 피가 오 재밌다 잡을뻑 같은데? 안 나오나? 아 네 반갑습니다 잡으렛 질막 질막 어 거의 폭킹하는 것 같은데요? 이런 폭킹 아크샤니 도망가 잘구리가 쿨이다 아 이게 보이는구나 좋은데요? 으악 잡이요 누구 안오나? 아칼리만 없으면 다 잡을 수 있는데 이건 근데 뒤에 누가 있겠다 그쵸? 승리 아 승력전 캐리오 화불 5만원 미션 어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대형 미션을 아 까비 밀죠 일단 아니 이걸 집에 안간다고? 가땀만 그분은 못오겠다 저 혼자 알아서 해보죠 오 일단 퍼블 네 그치 아 네 퍼블 미션 아 이걸 성공하네요 미션 성공 네 아이 좋았습니다 아 미션 성공 아 미션 성공 아 레지 구사님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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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보시오 이거는 좋지 않아요 네 바텀 한번 가볼까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좋아요 으악 까비요 아깝네 그래도 야스오는 살려냈습니다 나쁘지 않다 타이사 킬도 먹여서 그치 퀸 데넥톤 좀 무리하면 할만한데 닮은 것 같은데 못쓰니다 살짝 위험하다 뭔가 본능적으로 느껴버리기 그런게 어딨냐 까비용 안주 과용 에? 끈 것 같구나 언제 같애? 뱀 그냥 까야 될 것 같은데? 아닌가? 뱀 좀 애매하지 않나? 혼자 먹었네? 이걸 노린 건가? 어 큰일났다 죽었다 뱀 아 좀 아쉽네 바로 했으면 안 됐나? 미드에서 이득봐서 이건 나쁘지 않네요 아 이거 살짝 이쪽으로 탔어야 도망가는 건데 아깝다 갈보리 실수해버렸음 까비 팝도 까야겠다 잡은 것 같기도 하고 1초 아 쪽 빠졌네 공 됐으면 따는 건데 피타임이어서 막아줘 안 됐나? 아 까비 아 좀 아까운데? 악당이라서 좀 빨리 갈 수 있는데? 공은 있을 수도 있어요 아트록스 그냥 합시다 다 빠졌다 근데 에라 모르겠다 이제 재방송을 볼 때는 나오지 않는다 그쵸? 드브가 먹으려고 했어 살짝 서운하네 어 좋아요 어? 따라올 것 같은데 이거는? 아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이게 안 좋네 야 이거 막으려고 한다고? 절대 못 막지 아 아니 이게 이렇게 되네 끝머리에 걸릴줄 몰랐네 아 저 방금 그라가스 사인 배치기에 그 상상 해봤어요 그 쿨감 그라가스 있잖아요 배치기 무한으로 쓰는 그거를 이제 방금 4명한테 동시에서 이제 혼자 코드라킬 따는 그런 상상 해버림 네 아쉽게도 쿨감 그라가스는 아니었네요 안 좋은데? 라가스가 열어줬어야 했을 것 같은데? 아깝네 과연? 이게 악샨이거든 이게 챔피언이지 가버렷 악샨입니다 그치 아이씨 좋네요 되게 늦게 왔네 상대가 와 이 악샨의 4000원 기완법 보여드립니다 여기까지 먹고 가자 이왕 이렇게 된거 4000원 채워가자 좋아요 와 데미지 센거 봐 잠깐만 이런 날이 너무 세잖아 어 어 어 어 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캐리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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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